아울렛 쇼핑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산 거 먼저 푸마에서 구입한 것들인데 운동화예요 여름용 앞에가 굉장히 가볍고 시원한 운동화고요 이거 만져보시면 이렇게 안에 밑창이 말랑말랑한 소프트폼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 재질로 되어 있어서 65달러 짜리인데 60% 할인해서 25.9니까 26달러 정도 되네요 다 막 검정에 회색에 뭐 이런 거 밖에 없는데 운동복이라서 아무래도 이거는 되게 편한 얇고 편한 이렇게 운동바지예요 옆부분은 이렇게 발목부분을 치퍼로 이렇게 열어 올릴 수 있는 이런 스타일로 발목부분이거든요 푸마로고가 있는 이런 운동바지인데 이거는 50달러였는데 이것도 60% 할인해서 20달러에 구입을 했고요 운동할 때 입는 윗돌이 이것도 깔끔하고 예쁘죠 이거는 25달러였는데 50% 할인해서 12.5달러 보통 운동복 이 정도 가격 하잖아요 아울렛 스러운 금액으로 구입을 했고 제꺼 하나 샀어요 이거 카프리 팬츠 길이 정도 되는 매깅스인데요 35달러인데 이것도 60% 할인해서 14달러 가격이 되게 괜찮은데 제가 이걸 입어봤거든요 이게 약간 이렇게 좀 광택이 있어요 근데 착용감은 굉장히 편해요 굉장히 보들보들하고 맨들맨들하면서 몸에 딱 붙어가지고 착용감이 되게 좋았어요 마지막으로 양말 발목이 조금 있는 운동할 때 신은 양말인데 이거는 6켤레이고요 6켤레에 20달러인데 50% 할인해서 10달러 그러니까 만원에 6켤레니까 괜찮죠 이렇게 제가 산 거는 두 가지인데 우선 첫 번째도 저는 운동화를 샀는데요 제 거는 아니고 저희 할머니 선물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되게 예뻐요 이게 자세히 보면은 비밀라나? 앞에 이렇게 푸마 로고가 있는데 핑크 색깔이고 여기 전체적인 건 회색 그리고 약간 메쉬고 안에 쿠션감이 좀 있어서 이제 어르신들 활동하실 때 다리가 불편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제가 신어보니까 착화감도 되게 편하고 굉장히 디자인도 예뻐서 선물해드리면 딱이겠다 싶어서 이거를 무모랑 함께 골랐고요 가격은 정가는 50달러였어요 근데 40% 할인을 받아서 세금까지 붙으니까 32.36달러 그러니까 29.99달러에 세금해가지고 32.36달러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 가격이면 되게 만족해서 구매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구매를 했고요 요런 스타일의 신발을 좋아하시는 이게 검정도 있고 네이비도 있고 그랬거든요 여름이라 저희는 좀 밝은색으로 구매했어요 어떻게 되지? 티셔츠를 구매를 했어요 되게 그냥 괜찮고 깔끔한 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푸마 로고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여기 이렇게 사이드에 푸마라고 써있고 아무것도 없는 앞에는 이렇게 딱 깔끔한 블랙 티셔츠였는데 가격 때문에 사실 산건데요 이게 원래 정가는 25달러예요 근데 이게 60% 할인을 받아서 10.78달러 그러니까 세금까지 붙어서 한 뭐 9.99의 세금 뭐 이래서 만원 초반대에 구입하실 수 있고 얘가 나름 약간 라인도 좀 들어가 있고요 입었을 때 핏도 괜찮고 여기 푸마 로고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이게 약간 무지개? 무지개처럼 색깔이 좀 여러 컬러가 나요 핑크랑 블루랑 섞여서 은은하게 나서 그냥 입으면 되게 날씨가 좋을 것 같아요 기본 티로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가격을 열어줘서 바나나 리퍼블릭 이거는 이제 팩토리샵이라 그래서 일반 바나나 리퍼블릭보다 가격이 더 저렴해요 이게 막 굉장히 트렌디한 스타일이 있는 그런 브랜드는 아니고요 제가 몇 번 언급했지만 바나나 리퍼블릭, 갭, 올드 네이비 그렇게 다 같은 회사예요 이제 여러분이 아마 가장 친숙하신 브랜드는 갭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제꺼 하나랑 남편꺼 하나 구입했거든요 제꺼는 이렇게 된게 민소매 원피스예요 입으면 무릎길이 정도 오고요 이렇게 이제 자수 펀칭 원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제가 좀 이런 원단을 되게 좋아해요 펀칭이 들어간 자수 원단을 되게 좋아하는데 뒷부분은 이렇게 지퍼 마감인데 지퍼가 여기까지만 올라가고 여기는 약간 뚫려 있으면서 맨 위에는 이렇게 단추로 마감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입구 벗기도 편한 편이고 이거는 이제 스토어 전체가 60% 할인이었고 클리어런스 섹션에 있는 제품들은 50%를 추가 할인해주는 행사를 하고 있어서 99.99달러인데 40% 할인이 들어가서 59.99달러에 클리어런스 섹션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고 거기서 다시 50% 추가 할인을 해서 30달러, 29.99달러 정도에 구입을 했어요 세금 붙여서 30달러가 조금 넘는 금액이었는데 저한테 잘 맞고 또 좀 저한테 없는 컬러여서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서 이걸 구입을 했고요 남편 거는 여름 시원해 보이는 여름 반바지고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연한 회색 줄무늬 아주 자잘한 회색 줄무늬가 있어서 입었을 때 착용감도 되게 편안하고 좀 시원해 보이는 반바지고요 이거는 이제 반바지를 전부 다 균일가 할인을 하고 있어서 14.99달러 15달러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입어 봤는데 되게 예뻤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께 반바지랑 저는 바나나 리퍼무늬에서 제 건 안 사고 그냥 가족들 선물를 샀거든요 반팔 셔츠를 샀어요 이거는 할아버지 거를 구매를 했고요 어르신들 주머니가 꼭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체크를 하느라 진짜 사기가 힘들었는데 생각보다 주머니 달린 게 없더라고요 되게 무난하고 많이 튀지 않으면서 그렇지만 또 너무 칙칙하지 않은 흰색 바탕이라 좀 시원해 보이고 그냥 무너시면 깔끔할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원래는 49.99달러 60% 할인을 해서 19.99달러 제가 구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24,000원 여기다 택스 붙으니까 25,000원 이 정도인데 바나나 리퍼블릭 남성복 라인이 괜찮아요 품질이 좀 괜찮아요 바느질도 되게 깔끔하고 저희가 원래는 랄프로렌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선물을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디자인이나 컬러나 사이즈나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와서 딱 맞는 게 또 쉽지 않더라고요 앞주머니가 꼭 있어야 되시는데 랄프로렌은 의외로 앞주머니가 없는 셔츠가 많더라고요 이게 딱 눈 안에서 이 원래 아빠 것도 샀어야 될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엄청 까다로워요 그래서 아직 못 샀어요 언젠가 살 건데 어쨌든 둘 다 엄마 옷인데요 편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면티인데요 프린트가 되게 화사하고 제 눈에는 예쁜 것 같아서 저희 언니가 여성스러우면서 귀여운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여름이니까 흰 바탕에 너무 밋밋하지 않은 프린트가 있는 셔츠라서 이거 가격은 29.99달러 정가인데 여기도 역시 60% 할인을 해서 이것도 11.99달러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15,000원 안쪽으로 이거 뭐라고 말해야 돼요? 블라우스 여름 블라우스인데요 이렇게 반팔 이렇게 반팔이고요 이렇게 반팔이고요 이렇게 반팔이고 이렇게 옆트임이 살짝 있어서 좀 시원하게 약간 A라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마음에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가격은 얘는 원래 정가는 54.99달러 60% 할인을 해서 21.99달러 그래서 이렇게 선물 위주로 구입을 했고요 랄프 로렌이에요 조카가 셔츠랑 이런 거 좀 관심이 있어서 구경을 갔다가 귀여운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저는 제 것만 구입을 했는데요 반팔인데 조금 길죠? 팔꿈치 약간 위까지 덮이는 되게 몸에 슬림하게 딱 붙는 그런 타입이고요 길이는 조금 길어서 엉덩이 살짝 덮어주는 기장이라 이렇게 슬림한 바지 같은 거랑 입었을 때 좀 예쁘고요 가격이 39.99달러 한 40달러 정도 하는데 할인해서 15달러 그래서 가격이 괜찮고 소재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스판인데 쫀쫀한 스판이라서 몸을 딱 활력있게 잡아준다고 할까요? 그래서 입었을 때 모양이 되게 예뻐요 저는 하얀 바지랑 입으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여름에 시원해 보이고 이거는 조금 이제 조금 파격적인 디자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약간 한쪽 어깨가 들어가는 디자인의 옷이에요 네 이쪽으로 이렇게 파졌죠 이쪽이 더 올라갔죠 여기는 어깨가 올라가는데 여기는 어깨가 노출이 되는 그런 스타일이고 대신 이제 고무줄이 있어서 밴딩이 있어서 딱 잡아주기는 하는데 좀 입으면 저같은 경우는 제가 머리가 기니까 살짝 머리를 내리니까 또 그렇게 노출이 심해 보이진 않고 자연스러워 보여서 저는 이제 한쪽 어깨에만 노출되는 옷을 처음 구입을 해봤는데 뭐 생각보다 뭐 되게 너무 노출이 심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디자인 자체가 워낙 그냥 면에 심플한 스트라이프라서 늘어나는 원단은 아니고요 몸에 딱 맞게 입어주는 고문 타입인데 이것도 역시 흰 바지랑 입으니까 되게 깔끔하고 예뻐서 이거는 69.99달러 70달러였는데 29.99달러 30달러 정도 제 것도 보여드릴게요 스트라이프 그냥 반팔 티예요 약간 시원한 느낌도 있고 그냥 약간 연한 청바지 연청바지 같이 입어도 캐주얼하게 입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서 구매를 했는데 이게 29.99달러인데 판매되는 가격은 14.99달러 그리고 약간 원단이 좀 괜찮았어요 약간 신축성이 있으면서 너무 얇지 않고 비침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딱 적당해서 이렇게 구입을 했고요 두 번째도 그냥 반팔 티 인데요 얘는 진한 회색 이거는 V넥 V넥 이것도 되게 깔끔하게 그냥 청바지랑 입으면 예쁠 것 같아서 이거 괜찮더라구요 가격이 29.99달러인데 할인율은 그거 보다 좀 낮아서 17.99달러에 구매를 했어요 남자친구 그렇죠 샀는데 남자콘 더 싸더라구요 이거는 차콜 그레이 색깔인데 좀 날씬해 보일 것 같고 그냥 차분한 느낌이라서 구매를 했는데 얘도 역시 34.99달러인데 구매한 가격은 17.5달러 이것도 소재가 되게 똑똑하면서 괜찮아요 여름 옷이 면이라고 해서 너무 얇다고만 해서 좋지 않더라구요 티셔츠 같은 경우는 겨드랑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얇고 축성이 없으면 땀에 젖어서 되게 자글자글하게 주름이 지면 안예쁘지 사람이 좀 초라해 보인다고 할까 집에 가서 옷을 빨아입을 수 없고 그렇잖아요 여름은 아무래도 땀이 많이 흘리는 계절이라서 살짝 너무 두꺼움은 덥지만 살짝 톡톡하면서 체형도 잡아줄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소재가 나름 커플템으로 노렸어요 이건 그냥 흰색 흰티 얘도 가격은 같아요 똑같이 34.99달러인데 할인은 17.5달러 마지막으로 언더아머 언더아머 맞죠 여기에서 구입한 건데 저는 남편 거 윗돌이 하나 구입했거든요 운동하는 분들이 입는 소재 있잖아요 면 말고 약간 신축성 있으면서 땀 배출 빨리 되는 그런 하얀색 반팔 여기 보면 레글런 소매에요 깔끔하게 입으라고 이거 구입했는데 24.99달러인데 30% 할인해서 18.87달러 이런 운동복 재질이 아니라 면으로 된 재질의 반팔 티셔츠는 40%에서 50% 할인을 하더라구요 저는 이런 운동복 재질은 30% 할인이 들어가서 가격이 뭐 그렇게 파격적으로 싸지는 않았는데 하나 정도 디자인이 깔끔해서 저는 이것만 구입을 했어요 동생 선물을 샀거든요 동생이 운동을 해서 운동복을 사달라고 언더아머 지정을 해가지고요 이 검정색 티셔츠를 사달라고 하더라구요 이 마크 이 마크가 언더아머 마크인데 이 마크 달린 옷을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입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조카도 이 검정에 조그만 마크 있는 거 사달라고 이거 구입했고 사는 김에 이거는 제가 그냥 티만 하나 사주기 좀 그래서 반바지랑 세트를 사주면 좋겠다 해서 샀는데 아 봤는데 너무 예쁜거에요 이게 디자인이 이렇게 옆쪽에 이렇게 로고가 있고 끝쪽에 보면은 이런 글씨가 써있더라구요 되게 깔끔한데 좀 트렌디한 느낌?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밑단이 너무 예뻐서 반대쪽은 이렇게 생겼구요 네 이렇게 아 스트링이 이게 정가는 37.99달러인데 이게 21.99달러고 두개 해서 한 60달러 정도 되는데 할인받아서 50달러 초반 구입을 해서 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선물 하시고 싶으시면 언더라머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울렛 쇼핑 아울렛 쌀이 안녕 안녕